엄마! 엄마! 태아 집으로 사준 거지? 병신같이 울긴 왜 울어 이 정신아! 아우 아픈 한편 왜 이래! 아이고! 하지마! 정신같은 년! 너는 맨날 어디가 못 날려서 이렇게 남자들한테 채워! 손이 없어, 발이 없어, 멀쩡히 가져도 맨날 왜 그렇게 채이고 다녀 왜! 아우 정말 속 터져 죽겠어! 아우 속 터져 속 터져! 너 울지 말고 일어나! 너 그 자식 집 알지? 어떤 녀석인지 얼굴 좀 봐야 되겠어! 돈 얼마나 달라서 남의 딸 차! 얼른 일어나! 앞장서! 아휴 얼른 일어나! 엄마씨가 오버하는 거 알아? 다 끝났는데 맞아서 뭐해 주삽스럽게! 이러고 있나 봐 난 주삽하니? 끝낼랜 마주 화끈하게 끝내! 일어나! 빨리 앞장서! 아 엄마! 화끈하게 끝냈어! 내가 때려줬으니까 엄마까지 나설 필요 없다고! 이거 안 놔! 넌 언니가 돼갖고 동생이 이지경이 되도록 뭐했어! 넌 나리만 쳐먹을 채가 줄 아는 게 뭐가 있어! 빨리 앞장서! 빨리 앞장서! 엄마! 엄마! 잘 붙였어! 얼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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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언니! 아 그만해! 빨리 일어나! 개학년애란 말이야! 가면 지방망신이야! 하지마! 하지마! 개학노? 개학노? 개학노이! dismantle! 박사장님이세요? 여기 방앗간 집 댁이에요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미쳤어 지금 왜 내놔? 그거 안 내놔 이것들아? 내가 다리 밑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으면 살았지 나 이런 꼴 보면서 못 살아 뭐? 5천만 원 가지고 뭐가 어쩌고 어째? 내가 너를 안 낳고 호박을 낳았으면 내가 국이라도 끓여 먹었어 너는 언니가 돼가지고 똑똑한 척은 있는대로 하면서 동생을 심청이로 만들어? 야 그럼 레스토랑은 인당수야 삼식이도 영광이고 엄마 머리 봐 웃음이 나와 이것들이 삼식이 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괜찮아요 rob 3 4 4 7 8 2 2 3